자, 에런 헤인즈가 통상 8척을 우리 하나 낳았네요. 그리고 데리코 화이트입니다. 작전이 하나 나왔죠? 저런 게 이제 작전 타임 뿐에 저런 게. 어떤 작전 하나가 득점이 연결된다면? 굉장히 그. 데리코 화이트 높게 올려놨고요. 두 점입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헤인즈 저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시 반대쪽 봐줬고 데리코 화이트입니다. 자, 3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단에는. 7구 경기였고요. 다시 화이트 재치고 던집니다. 3점 고칩니다. 자, 화이트 선수가 일단 또 골 밑. 그리고 외곽에서도 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KCC에서 작전 타임 요청을 했습니다. 자, 10공이죠? 그렇죠. 빠르게 건너왔습니다. 데리코 화이트가 직접 올라갑니다. 데리코 화이트 긴 제공 시간으로 2점입니다. 40 대 20공. 연속 2개 3점씩 안 들어가니까. 네. 오빠로 이제. 드라이프입니다. 최진영의 블락 이어서. 엘리안 다크! 자, 작품이. 자, 작품이. 네. 자, 최진영 선수가 득점과 블락. 그리고 에이패스까지. 아, 이건 뭐. 아, 이건 뭐. 자, 데리코 화이트. 자, 멋진 덩크를 보여줬는데 2점을 앞에 두고 다시 2점입니다. 자, 화이트가 오늘 18득점째. 자, 현재 가장 많은 득점을 지금 이 포탈. 그렇죠. 아까. 최 부경의 리바운드. 화이트가 정면에서 그 이란던 3점. 찾아왔습니다. 지금 SK리그 플레이를 보면은. 네. 지금도 철봉이. 장수가 들어가다가. 밖으로. 정면에서 김민수도 던집니다. 3점 탓이 꽂혔습니다. SK의 외곽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KCC12가.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쉽게 득점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엔 최준영. 화이트를 보았습니다. 3점 탓이 들어갑니다. 지금 작전 탓이 후에. 작전에 벌쳐서 3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모습이네요. 네. 이런 모습들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다시 밖으로 빼줬고요. 비어있는 공간에서 헤이지가 던집니다. 자,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최 부경. 이번엔 화이트입니다. 연달아 이번에도 화이트. 연속 3점입니다. 66 대 45. 화이트 존을 3점이 지금 현재 4개. 그렇죠. 네. 4개나 들어갔어요. 고맙습니다. 요청을 해봤지만. 자, 화이트의 연속 3점. 네 번째 3점. 기뻐하는 문경은 협복입니다. 표정 관련이 잘 안되네요. 페인치. 열렸어요. 열어줍니다. 화이트 다시 3점. 다시 들어갑니다. 테리콘 화이팅. 헤인지 선수는 더블팀 가면서 로테인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안 되고 화이트 준비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렇네요.